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롤 세 번만에 일어났어. 들어오다가 자빠져서. 우퍼님 체력 얘기 한번 했더니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악자까지 늘어가는 것 봐. 악자까지 늘어가는 것 봐. 내 체력이 확 뛰어서 그러면서. 일어나도 자빠지고. 또 일어나도 자빠지고 그랬어. 뭔가 가만히 있기는 안 만드네요. 아직 제가 낯설어서 그런데. 악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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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자.